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주님이 나를 안 낳아줬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 쓰레기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가볍다고 생각해 여러분 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하도 아들이 안 나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그 위로 형님들이 둘하고 누나가 한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아기 때 다들 다섯 달, 네 살 될 때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잖아 홍력, 볼거리 이런 걸로 많이 죽으니까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기를 못 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애를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이름이요 천라도 구리에 가면 화음사라고 있어요 신라시대 때문에 유명한 절이잖아요 화음사에 내 이름을 갖다 올려놨어 우리 아버지가 불공 드리면서 애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가는 그건 지옥이지 뭐 지옥 지옥이야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길이 많냔 말이야 망하는 길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벗어나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한 이것이요 얼마나 기적이요 목해고 개풀이고 안 돼도요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해봐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요 아이고 자 두 번째 족보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족보의 비밀 두 번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의 비밀은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이까지 연례되요 그 다음에 또 또 누구요? 다이부터 또 누구까지? 바벨론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바벨론부터 또 누구요? 그리스도까지 14개다 그랬어요 14개까지 자 보세요 아브라메에서부터 다이까지 다이세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4대 여기까지는 안 맞아요 쉬어봐요 그랬더니 13대 13대 여기는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구갈아치고 있네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지금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메에서부터 다이까지가 14대 그죠? 14대 다이세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개가 아니고 13대야 13 한 마리는 그럼 어디 갔냐 이거 말이에요 한 마리 성경이 실수했느냐 성경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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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입니다 자 티모대 티모대 후서 자 됐어요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이거 감동이 뭐냐면 르하우예요 르하우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 뭐예요? 구약 39건 신약 27건 도합 토탈 66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요? 삼위일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실수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뭐냐 왜 빠졌을까 자 뭘 말하려고 그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를 빼먹은 이유가 왜 빼먹었냐 바로 이 하나를 빼먹는 건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할 시간이요 바로 뭐냐 바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라 이어갈 사람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을 말하려고 족보 하나를 틀리게 만든 거야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성령이 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를 빼먹었냐 왜 이걸 빼먹었냐 빼먹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은 나요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나라고 하는 걸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동간 하나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족보의 비밀이에요 이게 족보의 비밀 누구 때문에 이걸 빼먹었다고요?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족보의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이 뭐요? 다시 난다는 거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다시 나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대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대 여기서 이 열쇠대를 된 것은 왜 열려대 열려대 해놓고 하나가 틀리냐 바로 그건 하나를 비워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이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나를 집어넣으려고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자기 이름을 이거다 쓰면 돼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열려대 열려대 내려오다가 열려대라고 해놓고 왜 열쇠대냐 바로 내 이름을 넣으면 드디어 열려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주님이 하나를 비워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다 아멘 이게 족보의 비밀이에요 이게 족보의 비밀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예수가 나를 낳은 거예요 예수가 나 다 낳아서 다 모든 족보는 뭘로 나와요? 나음으로 그렇잖아요 나음이잖아 나음 나음 나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음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계속 나음으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맞아 다 낳아서 왔어 그런데 예수 그리토까지 와서 하나가 딱 빈 거야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바로 예수가 나를 새롭게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생명체계에다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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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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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른 것이 다 안 되더라도 이 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나 같은 인생이 말이야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족보에 넣었단 말이에요 족보에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보란부터 다이까지 다이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크리토까지 14대라고 쭉 말씀했는데 보니까 하나가 빈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면 새로 나면 그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낳았던 거란 말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아니에요 이게 족보의 비밀이라면 족보의 비밀 한번 따라 하겠으면 족보의 비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무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대가 이어지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열세게밖에 안 되냐 바로 예수가 나를 낳음으로 열레대를 만드는 거예요 열레대 아멘 이 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누가 됐어요? 예수의 족보요 그러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패밀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패밀리 아멘 할렐루야요 이 한 사실을 믿고 여러분 늘 믿음으로 아멘 늘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쁘게 만나요